네 안녕하세요 오세현 선수 저희 TV 크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 뷰티 인사이드 즐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서현진 대 이다희 VS 누군가요? 서현진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청순하고 뭐 이쁘잖아요.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세현 선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U20 같이 뛴 선수 중에 이지솔 대 전세진. 전세진이요.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자주 놀리지만 되게 친근해서 되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방금 질문 드린 그 두 선수 있잖아요. 두 선수 중에 내가 여자라면 누구랑 사귄다. 하나 둘 셋. 이지솔이요. 이유는요? 세진이가 재미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많이 검색하시나요? 네. 그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 전설시장 오세훈, 엑소 오세훈. 아무래도 전설시장님이 거슬리다 보다는 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뜨시다 보니까 누굴 더 이기고 싶다. 저는 엑소 오세훈 님이요.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다? 네 축구로 인기를 더 만들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선수 본인이 생각하는 더 닮았다 닮은 골 라이언 대 왕대륙. 왕대륙입니다. 이유는요? 다 알지 않을까요? 다 알지 않을까요? 닮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생겼기에 닮았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할게요.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유이십 끝나고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